엄마 까투리 한글놀이 이 그림 속에 누가 있을까? 같은 모양끼리 맞춰보자 이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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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이건... 어? 여기 사자! 사자는 우두머리 수사자 한 마리와 여러 암사자 그리고 새끼 사자들이 무리를 지어 생활해 보통은 암사자들이 사냥을 하러 가는데 수사자는 함께 사냥하러 가지 않고 그늘에서 쉬기만 한대 하지만 자신의 무리를 지킬 때 그 윤맹함을 보이지 수사자의 목 주변에 난 갈기는 목을 보호하거나 몸집을 더 크게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어 사자의 멋진 갈기는 어떤 걸까? 오직 한 마리의 수사자가 여러 암사자들을 거느리고 다니는 숲성 때문에 사자는 왕권의 상징으로 많이 묘사되지 우리 동물의 왕 사자를 찾아볼까? 사자의 목적이 자, 여기... 사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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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구독 버튼 눌러줘